자 헤드셋을 끼시고 끼시고 마이크 옆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딱 내려놓으시고 제대로 이렇게 마이크로 헤드셋을 손 딱 놓으시고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에 놀러왔다 생각하고 자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청주에서 오신 김용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아 자기 자신은 존치하는 거 아니래요 괜찮습니까 무슨 일을 하세요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해체를 합니까 조립을 합니까 인테리어를 자동차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자동차 인테리어를 뭐라 그래 튜닝 튜닝 주로 어디를 인테리어 하세요 외관이죠 외관 오픈 외관이 아닌 프라이베시 외관 그가 어디에요 거기가 썬팅 썬팅 또 안전성을 위해서 블랙박스 블랙박스 또 내비게이션 네비 블랙박스 썬팅 또 그게 전부죠 그럴 것 같았어 더듬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근데 짭짤하잖아 안 짭짤해요 짭짤할 거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인데 그냥 좋은 거 충분히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 그것도 기술이 있대 그러다 필름도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투과열 뭐 이런 거 나오든가 요새 몇 퍼센트가 나와요 좀 많이 나오죠 몇 퍼센트 투과열 기본 평균적으로 30% 이상 30% 이상 돼야지 많이 나가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30%면 어느 정도 육안으로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알아보기는 좀 힘들고요 힘들어요 안 보여요? 아내가 농도고 농도고 진학이 얘기하고 진학이 얘기하고 외적인 거 외적인 거 자 노래 갑시다 중요한 건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아니요 죽겠습니다 예? 아 노래를 못한다고 뭐 죽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죽지 마시고 자 술 한 병씩 돌리면 됩니다 술 한 병씩 한 병 한 병 두 병 싸다 오늘 싸 그죠? 싸지 두 병인데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그렇게 묻어가야 되나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아 세월이 가면 최우섭인데 네네 아 잘하지 않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술 기운에 술 기운에 자 언니 들어가세요 네 강배 형들 하고 있어서 네 안 가요 네 자 박수 한 번 칠다 박수 진주적으로 다 하자 박수 한 번 줘봐 아 하하하 어떠한 하루 계속 감칠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난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수 있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던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가 해도 한없이 부중했던 사랑이 있었으니 그리운 마음이야 그리운 마음이야 그리운 마음이야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가 해도 한없이 부중했던 사랑이 있었으니 믿지 말고 믿지 말고 기억해 줘요 그리운 마음이야 그리운 마음이야 그리운 마음이야 그리운 마음이 사실 plant 그리운 마음이에요 자 잠깐만요 자진 자진 반납하고 싶지 않으세요? 알아서 누구예요? 대체 앵콜 하시는 분 옆에서 왜 웃는지 아세요? 우리 네티즌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좀 더 노래하고 배우고 그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원 응원 하셨어요 몇 점이요? 30점? 아이고 너무너무 점수가 낮다 최악의 점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으로 아